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 아메리카는 그거 어디로 왔죠 볼트 근데 잠깐만 물하고 왜 이렇게 딸려 와... 가사가 물하고 밥 좀 먹고 오죠 어 뭐야 오오오옿 orchestra 한동안 여기 안왔더니 괴포들이 생겼네 뭐야 여기 안나와 오케이 먼저 잠을 좀 자고 다섯시간이면 되겠지 먹을거 같고 음 하나 더 또 먹을거 없나 부족한데 흠 아 이거는 방산물 수출을 높여서 물이 많이 많으네 200씩 거든요 가볼까요 다시 여기가 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옷도 좀 갈아입어야겠네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우즈복으로 우즈복이 이게 방사능 저항력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줄걸 50에 라덱스까지 먹으면 84 최고수치일꺼야? 아마 84만 88인가? 뭐야 여기에 크흠 무기가 좀 있을테니깐 천천히 진행하자 아 무기를 참 무비 좀 있을테니깐 아아 바로 벽혔어 야 이거 굉장히 많았는데 총알 아다지 두 방향이 죽였지 오케이 스읍 이거 먹을거 없었나? 역시 어차피 지금은 그 약을 먹어서 저항력이 최대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 가도 그렇게 많이 타격을 입지 않아요 먹을 것을 총알을 먹나? 저 양반이 죽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 에너지 꽝 한번 더 꽝 치명타 에이씨 에이씨 와 에너지 마 아 이런 재기를 이거는 하나는 지금 맞춰놔 가지고 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에너지가 별로 없네 일단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에이씨 역시 너무 가까이서 쓰면 소음기라고 하더라도 게다가 은신이 뭐 그렇게 안 좋아 씨 오 총알이다 10미리네 제게는 어? 야 여기 총알 하나 있던거 어디갔어 점점 안쪽으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 방사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라더웨이를 그래서 산거야 솔직히 열몇개로도 불안불안해 오우 저기 적퀴즈가 굉장히 많아 한방에 안죽네 무기 공격력이 얼마나 되지 흠 50 아 21밖에 안되는구나 흠 그래서 은신 은신을 해도 한방에 머리를 해도 안죽는구나 얼마요님 어서오세요 여기에도 한 마리 있는거 같은데 흠 저도 예 근데 오래간만에 하면은 재밌는거 같애 오..오래간만에 하면은 오버시의 일기조각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볼까요 오버시의 일기조각을 보면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64페이지 인구가 멈출줄 모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싸움들 싸움들도 발생하는데 처음엔 별것 아니었지만 무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 점점 심각해졌다 무기구의 문은 원래 중앙시스템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잠글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볼트 주민들이 무기를 얻어 무기를 얻어 문제가 커지는 것을 피하고자 초병을 무기구에 배치했다 물론 반대가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무기가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폭력성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인 것 같아요 또 버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볼트 주민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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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야 아이고 굉장히 많은데요 나와 임마 다시 좋아 어이구 들켰어 내 에너지가 지금 별로 없는데 어어? 얘들은 좀비라기보단 구울인데 구울 기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저렇게 되죠 좀만 더 조심하세요 에너지가 없어요 아 10mm 탄밖에 안 갖고 있어 10mm 탄 말고 좀 5.56mm 탄이 좀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방사능 수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여기 어 점프슈트는 점프슈트가 나중에 다 돈이 돼가지고 뭐 하나씩 가져가면 좋아요 점프슈트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저거 좀 가만히 중이지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들킬텐데 또 왜요 ? 정말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갑자기 사방에서 지금 소리가 들려가지고 라데어웨이 좋아 먹을 거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는 거야 에너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겠지 에너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억우억 소리가 많이 나 내가 어디서 왔지 여기서 왔지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가방 이건 지금 내가 다 뒤지 이것도 뒤지 않나 이거 안 뒤져 안 뒤지 않네 그러면 나머지 갈때는 이 밑에 하고 여기뿐이죠 바닥 일단 나중에 가고 내려가기 전에 2층이 또 뭔가 있나 좀 보자 오 매그넘탄 매그넘탄 오 조금 늘었네 아이고 아이고 재떠리 잘 못 먹었다 예 저는 그 이게 게임을 꼼꼼히 하면은 그 재밌는게 뭐냐면 제작자의 생각 제작자의 생각 같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잖아 아이고 담배 담배 먹지 말고 그랬나 아이고 왜 이렇게 잘 들키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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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신은 막 엄청 낮은 것도 아닌데 라더호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에요 아 아 아 나이씨 큰일나네 얘네들 어 두방이 좋았네 참 다행스러운데 참 다행스러운데 뭐라구 맞았어 제기러 맞았어 맞았어 에너지가 간당간당해 휴 베리님 어서오세요 사이코 사이코 아 얘네들 약품을 좀 많이 줘서 좋았네 어 얘 이쪽으로 온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애 저장하만 하구요 아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스티팩 하나 먹어 어 참 라더웨이가 이게 나 지금 의료기술이 낮아가지고 라더웨이가 개당 얼마 얼마나 치료해 주지 아 60밖에 안되네 아 이게 60밖에 안되면 살짝 불안한데 오오 깜짝이야 야 놀래키지지 마라 자장하만 하구요 아 바로 뒤에 있었어 아 안돼 오케이 예 올해 올 아내 아 오 5.5립탄 좋아 아이 총알이 이것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게 로그 없나 제 하나 뿐인거야 10미리탄은 되게 많아 10미리탄은 쓰이라 소린가 10미리탄은 쓰지도 않는데 어, 썸맛인가 아, 라드웨이가 좀 나오게 아, 여기다 걸렸다 아유, 이거 걸렸어 아, 나 걸렸어, 그냥 걸렸어, 그냥 여기는, 적금 물건 사물함님, 어서오세요 예,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애들이 여기저기 다 퍼져있어가지고 아, 자꾸 아, 자꾸 이 책을 아, 이 옷을 입었어도 확실히 만만치 않구나 방사하는게 만만치 않아요 의료기술, 게다가 의료기술까지 낮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좋아 어, 근데 주위가 떴네 주변에 또 한 명 또 있단 소리야 어, 월광총길이 어, 선셋 먹으면 되겠다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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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볼트 물품 특히 옷은 가지고 가면 좋죠 팔, 팔 수 있으니까 어, 근데 끊기냐 자꾸 어? 섹시한 잘못? 카르마일 올려주는거잖아? 몇마리가 있는거야? 저기 아 저기있네 조심조시 은신 뜰 때까지 아 나이씨 야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이씨 맞았어 이씨 크리 어우 좋아 크리 아이고 총알이 너무 없는데 지금 아 이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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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하하 라 라드워이 좀 내놔라 라드엑사 하나 더 먹자 라드엑사 하나 더 먹자 10미리 서브 머신건도 굉장히 많이 주네 10미리 탄안도 겁나게 많이 주고 10미리 서브 머신건은 쓰란소리겠지 10미리 wells 지금 몇개야 그러면? 25개 라드월 9개 사랑니 뽑으면 보통 제대로 먹으려면 그 어금니 뽑은대로 제대로 먹으려면 어? 앉았네 한방에 죽이면 은신이 안풀려요 저기 앞에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데 아이고 좋아 아 총알 정말 아 라..라..라도우이요? 라드웅이가 뭐에요? 여기 안에 있는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로드데스커 아이고아이고 얘네들은 그냥 별거 안되는 애들은 치명타 아아이 치명타가 한놈 멋있어 싱글리타 노리 그러신게 로드데스커 아름이 막 я 이제 어 탈라 안됐어 똑같 zebra 멍성 탈라 변log 라드오이.. 아 라드어웨이 라드어웨이 라드어웨이는 이건데 방사능 제가 있는 수치를 낮춰주는 거에요 라드어웨이 라드어웨이 라디에이션 피폭량을 줄여주는 거에요 카드가 이 방사능이 만연한 이곳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생존 아이템이죠 생존 조강전 선셋 선셋 먹اع 어? 뭐야 얘 얘? 와봐 아이.. 총알이 몇 발 안 남았는데? 야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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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중에 그 잡지책을 얻으면 이제 잡지책 갖고 이제 경찰 뭐 잡지를 하나 아 잡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퍽이 있거든요? 그걸 얻으면 이제 잡지를 경찰 잡지만 만드는데 그게 능력이 뭐냐면 크릴을 올려주는거야 아야야야 너.. 얘네들은 뭐 누가 맞은거야? 야 느리지? 아이고 씨 아이고 죽었다 나 죽었다 제발 이번에도 한번만 치명타! 쩝뚝쩝뚝 쩝뚝이! 아아씨 한정판 환탄이야 어서오세요 아씨 여기서부터잖아 아아 예 올 아르밍 아메리카 어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왔습니다 아아 나이씨 아아 니네들 자꾸 그럴래? 아아 나이씨 아우 미치겠네 그냥 아아 아아 나이씨 아우 미치겠네 그냥 무언t cui 아아 아아악.. 아아악.. 제.. 제 그래갖 어딨냐? 저.. 아 아까 그.. 죽어가지고 참.. 오케이 총알도 얻었었네 여기 있잖아 어? 여기있나? 뭐야? 내가 여기만 오면은 쟤네들이 생기는 것 같아 자동으로 생성되는 애들 같아요 아 이거 총알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 불안하다 왜케 잘들어 내 소리를 아.. 치명 그렇지 아 이거 자꾸 렉이 걸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재생한번 더 하고 천천히 아 나 은신이 그래서 좀 대.. 대가지고 조금 할 줄 알았더만 가만히 좀 있어봐 아따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 이 자식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아.. 총알을 막.. 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아닙니다 미쳤어.. Isso att 아 여기가 빌보노 includes 지압 하나, 하나 얻었구요 빌보노를 총 몇 개 얻더라? 몇 개 얻어야 되더라? 잠깐만 여기 두 군데 아닌가? 물속 내려가는 데가? 여기 한 군데랑 한 군데랑 더 했을텐데 아 이거 아니구나 어... 여기도 아니구나 사실 물 내려가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썼나? 아 여기네 아 저기 있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우와...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만 이때는 안되겠다 사이코 사이코 제트 그 다음에 어 딕슨의 제트 까지 먹고 그리고 사이코 사이코 그냥 아이고 이거 아닌데 찟 두방 야 너 어디가냐? 야 너 어디가냐? 빨리 쏴 오케이 하하 정말 총알이 없어요 하지만 단발비 비밀 번호 두 개 얻었는데 이게 근데 쓰는 데가 어디에 있어서 쓰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여 어여탄 어... 마약이라기보단 어 뭐야 근데 여기 왜 왔어 아 아 얘 여기 쫓아왔네 미치겄네 아 이거 열쇠 이거 이거 열는데 필요한데 이게 아 쟤 왜 따라왔지 저기 있어야 되는 앤데 다 다른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따라왔어 어 어 자 시스템 펌프스테이션 가동 자 여기 아까전에 그 물에 침수해 있었던 곳이죠 병 뚫고 어 집어갈만한거 있나 음 탄약 이 조금만 308 탄약을 조금만 조달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긴 어디지 야 너 이거 가만히 있어 그 조금만 조심해야될것 같은데 야야야 금방 제 동료에요. 동료 로봇 동료 어 레벨업했다 레벨업하면 에너지가 차지 않나? 그렇지 않나? 내가 지금 중요한게 뭐였지? 의학도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 화술이 시급하긴 한데 화술 40까지 올리고 싸움 싸우기도 하죠 인신 상태에서도 달려도 들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일단 일단 이거 음 12상의 무게를 가진 무기는 이제 당신의 절반의 무기가 됩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또 어 괜찮은 팍 없나? 지금 바로 당장 아 여기 샷건 폭도 올려야 되는데 아 정말 올릴 것 같아요 피보라 폭도 아 이것도 할거 많지만 일단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가죠 소리없는 질주 저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유용하잖아요 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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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돼 오케이 때리기 전에 때리기 전에 맞췄어 아 딱 4발 남았다 이제 여기서 어 총알을 예 다 소모할거라곤 생각은 했어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일찍 떨어질거라곤 생각은 못했는데 잠깐만 라덱스 좀 먹어야겠다 너무 지금 센데 여기 어 뭐야 맥롬탐 357 맥롬탐 시스템 오버시아의 방문 잠금 해제 좀 조심하자 좀 조심하자 아 쟤 쟤랑 싸우고싶다 싸우고있다 쟤 죽으면 안되는데 아 나 아 좋게 이디 죽으면 안되지 이디 죽으면 안되지 이게 끝인가 여기 뭐 뭐 뭐 뭐 없어? 이게 끝인가보네요 라더웨이 하나 더 야 너 너 조심해서 따라와 일단 어 그게 열렸어요 아 제트사이클카이가 다 떨어졌어 벌써 떨어졌어 야 조심해 너 여기 있어 여기 애가 계속 여기는 뭐 생겨 애들이 여기 게다가 겁나 끊기네 어 이거 안먹었어 내가 이게 멋은 없어도 이 옷이 이게 멋대가리는 전 전 전혀 없어도 방사능은 잘 막아주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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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